세상의 모든 상식을 한 눈에 지금껏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특별한 정보 프로그램 결별 지식쇼 TOP5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 피플들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며 식욕과 청탬을 폭발시키는 우리의 영원한 소울푸드, 옥수수 현대 다이모스에서는 이런 옥수수를 이용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아주 특별한 신소재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이 개발되고 있을까요? 완판츠 쓰리 강냉이 스키를 시전해 주시며 글로벌 피플들의 구강 건강까지 달아주시는 옥수수 그런데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돌려보나 평범하게 그지없는 옥수수가 신소재로 사용된다고요? 그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선보인 주인공은 바로 현대 다이모스 현대 다이모스에서는 특별한 친환경 자동차 시트 개발을 위해 오래전부터 옥수수로 인조 가죽을 제조하는 기술을 연구해 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귀신 씬나라 까먹는 소리냐 하실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옥수수에서 추출한 프로판디오리라는 천연 성분을 인조 가죽 공정의 주원료로 사용해 제작하는 방식이라는데요 천연 가죽이라 착각하게 만드는 부드럽고 매끈한 질감과 고객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하는 고급스러움까지 겸비했다고 합니다 남들과 다른 특별함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마세요 남들과 다른 특별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